우선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맨들의 의전법칙을 알아보았는데 맨들의 의전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제목을 지웠지 생각해보니까 유전의 기본 일단의 기본 원리 제목을 또 쓰고 있는 이 형태라서 맨들의 유전 법칙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 각자 지아라서 쪼개져서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리비를 가진다라고 하는 분리의 법칙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드립 유전자가 만났을 때 나타내는 형질이 있고 잠자는 형질이 있더라 라고 하는 우열을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뭐 예를 들어 완도콩으로 치자면 콩의 색깔과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들이 서로 유전 현상이 일어날 때 관여를 한다 안한다 관여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유전 된다 라고 하는 독립의 법칙 이런 세 가지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멘들은 정리를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라고 했어요 사람의 염색체 몇 개 있어요? 이에는 몇 개? 이에는 얼마? 46이었잖아 총 46개가 있고 23쌍이 있더라 각 쌍의 상동 염색체에는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의 유전 성질은 몇 가지쯤 돼요? 한 18000가지쯤 됩니다 그러면 이 18000가지를 다 염색자 때려 넣어야 돼 그러면 같은 염색체에도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의 염색체 밑에도 어떠한 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쪽이 만약에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또 밑에는 뭐도 있을 수 있어?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 있을 거면 또 그 위쪽에는 뭐도 있겠다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고 혹은 발가락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혀말기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유전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유전자들이 어디에? 하나의 염색체 내게 하나의 염색체 내게 같이 들어 있을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large a small b large b large b large e small f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네들은 어때? 예를 들어서 유전현상이 일어날 때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얘네들은 언제나 어떻게 돼?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되겠어? 형질에 따라서 분류가 될 거 아니야 형질 나타낼 텐데 항상 뭐 하더라? 같이 움직이더라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너를 뭐 되었다? 연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빈이 형이 뒤에요 뒤 뒤로 넘기면 있어요 너무 가지 않아도 돼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거기에요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을 묶음으로 패키지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연관 우리 문자 써서 연관군이라고 부르죠 다양한 연관군들이 있겠더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가 콩의 모양과 색깔이 썼습니다 이 완두콩의 모양과 색깔이 많이 같이 묶여있더라면 형질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표현형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래서 먼저 우유 동기법식에 좀 의뢰가 되는 첫 번째 현상 연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완두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완두콩 같은 경우에 아까 R과 Y가 있었죠? R과 Y R과 Y가 각각 어떤 식으로 들어 있었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라지 R이 있을 때 이쪽에 스몰 R이 있을 수 있겠고 이쪽에 라지 Y가 있다면 이쪽에 스몰 Y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얘는 그러면 어떠한 생식세포들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돼? 여기 어차피 상동형이 없을 때는 서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라지 R이 올 때 반대편에서는 라지 Y도 올 수가 있겠고 혹은 라지 R이 올 때 모두 올 수 있다 스몰 Y도 올 수 있죠 그치? 너무 이쪽으로 가서 좀만큼 깨서 드릴게요 라지 R이 올 때 스몰 Y도 올 수 있다 또는 스몰 R이 가면 뭐가 온다? 라지 Y도 올 수도 있고 스몰 R이 올 때 스몰 Y도 올 수 있지 각각의 비율은 얼마예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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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가지의 형질을 놓고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표현형의 분리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표현형의 분리비가 표현형의 분리비 표현형이 각각 어떻게 나왔어요? 라지 R, 라지 Y템 라지 R, 스몰 Y템 여러분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줄게요 더큐 대 라지 R, 스몰 Y, 대 스몰 R, 라지 Y템 스몰 R, 스몰 Y의 비율이 아까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나왔어? 이거는 뭐냐면 어쩌면 라지 R과 라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모양? 둥근 모양의 황색이겠지 몇 개나 썼었죠? 아홉 개나 썼죠? 그치? 수빈 이거 저건 뭐지? 라는 표정인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스몰 I, 스몰 I이니까 녹색이죠 근데 라지 R을 가리고 쓴 거 어때? 둥근 모양 둥글고 녹색인 거 몇 개 있었어? 세 개 있었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주름진, 황색 세 개 여기는 주름진, 녹색 하나 이게 9 대 3 대 3 대 1의 비율이 나와 있었잖아요 뭐일 때? 뭐일 때? 독립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독립이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독립이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생식세포가 아니다 F1이 이렇게 생식이 아니라 F1이 만약에 R과 Y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 같은 염색체에 있다면 이쪽은 라지 R 이쪽으로 라지 Y 붙어있고 이쪽으로 스몰 R 스몰 Y가 붙어있을 수도 있겠지 혹은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요? 혹은 뭐도 가능할까? 연관이 되어있는데 아까는 라지 R과 라지 Y 붙어있었죠 근데 이번에 라지 R이 이쪽에 있는데 라지 Y는 이쪽에 있는 거야 이쪽은 스몰 R이 오고 이쪽으로 스몰 Y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이 되었냐면 이런 연관도 있겠고 이런 연관도 있겠더라 라는 거지 각각의 F1이 왔을 때 그럼 그 결과 값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는 건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직세포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직세포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Y 함께 움직이죠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R과 라지 Y 또 뭐도 있어? 스몰 R과 스몰 Y가 있겠지 확률은 1 대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럴 때 얘네들은 어떤 결과치가 만들어지겠느냐 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형을 살펴볼 거예요 얘네들의 표현형은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 라는 건데 어떻게 나와?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4개 있었으니까 똑같이 4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라지 R 스몰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스몰 R 라지 Y 이거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면 일단 만들 수 있는 게 라지 R 라지 Y 였고 스몰 R 스몰 Y 였잖아 목에도 라지 R, 라지 Y에 스몰 R, 스몰 Y 였겠지 그러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만나? 요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는 뭘 만들어?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만들죠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를 만들겠지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와 스몰 Y 여기는 스몰 R과 스몰 R, 스몰 Y와 스몰 Y를 만들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표현형이 요거인 애들은 몇 개 나와? 하나 둘 세 개 나올 수 있죠 그치 라지 R과 라지 Y를 가지는 케이스 몇 개 있어요? 세 개 나오더라 라지 R과 스몰 Y를 가지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죠 0 스몰 R과 라지 Y를 가지는 경우도 없죠 0 스몰 R과 스몰 Y를 가진 경우는 1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나와? 3 대 0 대 0 대 1의 비율이 나올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성끼리 되어 있잖아 이러한 연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러한 걸 상, 인, 연관이라고 해요 인이라고 하면 비슷한 경우, 우성끼리부터 있는 경우는 상, 인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 경우가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경우였다면 이건 상, 인, 연관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는 지금 우성과 열성이 붙어있고 열성, 우선이 붙어있잖아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우성과 열성이 붙어있는 경우로 우리는 상, 반, 연관 서로 반대되는 게 붙어있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쓸 때 여기서는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Y가 동시에 움직이죠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로는 라지 R, 스몰 Y일 거고 여기는 뭘 만들어요? 스몰 R과 라지 Y가 동시에 움직이겠지 몇 대 몇이에요? 1 대 1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비율로 또 뭘 한다? 이런 비율로 뭘 해요? 또 자녀들을 생산할까? F2 얘네들이 교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여기도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교배를 해보면 교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긴 어때요? 라지 R끼리 만나고, 스몰 Y끼리 만나죠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와 스몰 Y 이렇게 만날 거고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와 스몰 Y 여기는 스몰 R과 스몰 R, 라지 Y와 라지 Y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형을 한번 써봅시다 표현형을 써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똑같이 라지 R, 라지 Y 대, 라지 R, 스몰 Y 이거 대, 스몰 R, 이거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스몰 Y인데 비율이 어떻게 나와? 라지 R, 라지 Y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개? 두 개 라지 R, 스몰 Y는 여기 하나 있죠 한 개 스몰 R, 라지 Y 여기 하나 있네요 한 개 스몰 R, 스몰 Y는 0개 이런 식의 비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인정될 때는 형질이 두 가지이다 몇 대 몇? 9 대 3 대 3 대 1 상인일 때는 3 대 0 대 0 대 1 상반일 때는 2 대 1 대 1 대 0의 비율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그렇다면 자가교배하는 거 말고 상인과 상반을 교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둘을 교배하면 지금 아까 이 경우는 다 자가교배한 거였잖아요 둘을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 봐봐요 라지 R과 라지 I가 올 때 이쪽은 라지 R, 스몰 Y 오지 그럼 표현형이 뭐 나와? 라지 R, 라지 Y 나오죠 표현형이 그쵸? 이렇게 만나면 이때도 라지 R, 라지 Y죠 여기는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이니까 라지 R, 스몰 Y이 나올 거고 얘랑 얘랑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이니까 스몰 R에 라지 Y를 갖는 케이스 뭐랑 비슷해? 이거 상반 연관이랑 같은 비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관 뭐가 위배되는 상황이다? 독립의 법칙이 위배되는 상황이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염색체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보다는 우리가 연관에 대한 거를 훨씬 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위배되는 게 있냐면 우열의 법칙이 있어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은 뭐예요? 두 개의 유전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는 우성 하나는 열성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분꽃 유전 분꽃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 분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빨간 꽃이랑 그 다음에 흰색 꽃이 있어 그래서 뭐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유전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배를 했습니다 교배를 짠 하고 해봤더니 엄청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였냐면 완전 우성이었어요 어버이 세대 완전 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레드 빨간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얀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뜬금없이 뭐가 나왔냐면 되게 괴상망찍한 색깔이 딱 나왔어 얘는 뭐지?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얘네가 혹시 뭐였나 보다 잡종이었나 보다 아니면 뭔가 실험을 잘 봐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해서 다시 교배를 해봤어요 뭐랬냐면 자가수분을 시켰습니다 F1세대를 이용해서 자가수분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표현이 몇 가지 나왔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가 나왔어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빨간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분홍색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얀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던거지 비유를 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얘 하나 얘 두개 얘 하나 이렇게 나왔던거지 그럼 왜 이러한 비유를 나왔나 하고 살펴보니까 F2점 왜 이러한 비유를 나왔나 살펴보니까 얘네가 유자인자가 어떻게 있었냐면 얘네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배를 해봤는데 얘는 이제 뭐죠 라지 R을 주겠지 얘는 라지 R을 줄거고 얘는 라지 W를 주는거에요 근데 두개가 만났는데 얘가 우선이고 얘가 우선인 것도 아니라 중간에 형질이 딱 나와버린거지 왜 그러느냐 얘네가 어떤 관계였냐면 뭐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거는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거에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가 않아 하나가 더 세거나 약하거나 이런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형들의 중간 형태가 나오게 된거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가 교배를 하는 순간 얘는 R도 줄 수 있고 W도 줄 수 있잖아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게 될 때 R을 주거나 혹은 W를 주게 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R을 주거나 W를 주게 되는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교배의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돼?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난거였고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W가 만났고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W가 만났고 여기는 라지 W가 만났고 이렇게 되니까 라지 R끼리 모인 얘 라지 R, 라지 R이 어떻게 나왔고 한 개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라지 R과 라지 W를 하나씩 가진 개체가 두 개체가 나왔고 그리고 라지 W만 가진 개체가 또 한 개체가 나오게 됐더라 라는거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요런 결과를 통해서 표현형의 분리비가 표현형의 분리비와 뭐가 동일했다 유전자형의 똑같이 나왔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경우에도 불완전 우성의 경우에 알겠습니까? 요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간 단계들도 나올 수 있게 해서 따라하는거지 아까 수업 맨 처음 시작할 때 빨강이랑 파랑 섞어서 보라색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런 케이스에 가능한거고 또 하나는 뒤에 사람을 유전할 때 다인자 유전하는게 있어요 대립 하나의 성질을 한 쌍의 유전자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여러 쌍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 있어 피부색이나 키, 몸무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러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비율상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요런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책에는 이제 뭐 나와있냐면 분꽃의 꽃 색깔 또는 이제 팔로미노 말 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갈색말이고 흰색말이 있어 이거를 교별하면은 금색의 갈기를 가진 말이 나온거죠 그래서 이 금색 만들려고 어떻게 해? 금색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갈색이랑 흰색만 이렇게 교별 시키는거지 금색을 또 만드는 것들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중간유전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들이 또 있구요 그래서 이런 유전 원리를 이용해서 실생활이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중간유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게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 ABO식 혈액형이 뭔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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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할 때 사람의 유전에는 단일인자의 유전과 다인자의 유전이라는 게 있고 단일인자의 유전에는 저렇게 했지 하나의 성질을 결정할 때 유전인자가 세 종류 이상인 복대립유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볼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전현상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들, 경우의 수와 확률 계산을 할 건데 그게 다 연관과 중간 유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는 주구장창이죠 표현형의 분리비가 이렇게 나왔다 몇 개체가 나왔는데 이러한 표현형을 가진 개체는 얼마? 입장형을 가진 개체는 얼마? 이렇게 교배했을 때 이 형질은 확률 얼마? 죄다 이런 문제 밖에 없어요 유전은 여러분이 수학 좋아합니까? 수학에서 이 파트 확률 통계 그 중에서 초반 파트에 있는 경우의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만 잘 따져주기 말면 유전은 진짜 쉬워 이런 내용이 하나가 되고 뒤에 가면 뭐 있냐면 가계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 내력이 이러한데 자식놈을 하나 낳게 되면 얘가 어떤 유전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건 정상이고 이거의 확률을 구해라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얘가 이 병에 대해서 정상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은 다 그런 내용들 밖에 없어요 차분히 하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은 사람 유전이고요 그 다음은 사람의 돌연변 하면 됩니다 우리 현수가 좋아하는 돌연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개념 확인만 딱 풀어보면 끝날 것 같아요 명제 안 되니까 후딱후딱 실은 2번 같은 경우는 여기면 답이 다 있죠 2번 답을 다 써놨죠